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교회법 특강 하고 있는 남정유한 신부입니다 오늘 제3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 하느님 백성 부분 중에 그리스도교 신자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교회법전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바오르소은 이런데 교회법전 주문이 쇄도하면 어쩌나 그래서 법전이 모자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유튜브 조회수 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신 분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굳이 사실 필요 없고 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문헌마당에 공의 문헌을 비롯해서 교회법전 이렇게 다 모두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보실 수 있으면 법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우리 피디님 이렇게 자막 이렇게 잘 해주셔서 굳이 법전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교회법전의 제2권은 하느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1편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2편은 교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느님 백성인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교 신자인지에 대해서는 교회법 204조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하느님 백성이란 쉽게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느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회 현장이 이 하느님 백성이란 개념을 사용해서 교회의 면모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란 말은 모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삼위일체의 하느님처럼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느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역할과 직무,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삼위일체의 초월적 신비와 같이 우리 모두가 결합되어 있고 그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제1강의와 2강의에서도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법전에서는 이 표현을 이용해서 제2권의 제목으로 사용하죠 하느님 백성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누구이고 또 그들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우리 신자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교회법에서 말하는 이 권리와 의무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의 의무도 아니고 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테니 무조건 들어달라는 차원의 그러한 권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를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친교와 평등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교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단순히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것이 친교가 아니죠 잘못된 친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극히 드물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신자분들이 레지오 활동을 하시는데요 레지오 활동 하실 때 이렇게 보면 가끔 그 레지오의 구성원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아파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사람들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레지오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실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친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친교는 교회 안에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이야기죠 물론 심지어 교회법에서도 새신자라는 말을 씁니다 세례받은 지 3년이 안 된 신자들은 새신자라고 해서 신학교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러한 제약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친교라는 것은 그 어떠한 구분도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사교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금서를 보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금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을 만나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배척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죠 그들 집에도 찾아가시고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끊임없이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하느님의 친교이죠 우리들의 친교도 그래서 이 하느님의 친교를 닮아야 합니다 보기 싫다고 해서 나랑 안 맞다고 해서 멀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교의 삶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코린터 1서 12장에서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사는 여러가지 이지만 그 모든 은사는 한 성령 같은 성령에게서 나오고 있고 또 그 은사는 바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그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도 바로 이래야 합니다 그 어떠한 구분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자꾸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제 208조를 보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히 말을 어렵게 적어놔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이 뭡니까? 예,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호용호제하는 사이인데 진정한 친교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법 제 209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당만 열심히 다니라는 말이 아니죠 와서 미사만 후탁드리고 본당신부님하고 인사도 안하고 혹시나 마주칠까봐 강복 끝나기 전에 후다닥 뛰어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당의 여러 단체들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미사만 하면 되겠다 미사만 찬례하면 되겠다 내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교회가 사제나 수도자만 혹은 사목위원들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 자체가 하느님 백성이고 그 백성들이 진정한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앞서 코린터 1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은사가 무엇인가?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자주 이 말을 쓰죠 사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20세기 들어와서 막스베버에 의해서 약간 좀 의미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우리 성경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은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고린토 1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휘어잡을 만한 매력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카리스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은사는 나 혼자 좋으라고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봉사라고 주신 능력 카리스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죠 이런 하느님 백성을 잘 설명해 주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공동합의성이라는 말입니다 라틴원은 신호달리다스라고 하는데 2015년 교황청 주교 신호드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로서 이 공동합의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공동합의성은 제2차 바티칸 공예가 표명한 교회론과 전혀 무관하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한 사람 혹은 일부 집단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합의성입니다 그래서 교황청 국제신화기원에서 공동합의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공동합의성은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요한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합에 있는 데에서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보금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죠 바로 우리 교회의 삶의 방식, 활동 방식, 실존 방식 이것이 공동합의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이라는 한국천주교회에서 나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신학위원회에서 나누었던 논의를 책으로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얇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 교회가 어떠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친구가 어떠한 것이구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구나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법 220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수호할 각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것도 말을 어렵게 적어놔서 그렇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자분들이 고해성사 하시면 제일 많이 고백하시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사람 사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뒷담화했다고 이렇게 험담했다라는 고백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고백하고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러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공통적으로는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정답게 누군가의 험담을 나누고 있으면 하다 보면 내가 없는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 험담을 하죠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듯이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신부님들 본당 가서 본당 신자들이 50%만 좋아해주면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스갯소리처럼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아이들 예쁘죠 저도 아이들 되게 예뻐하는데 아이고 아이들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애가 저렇게 좋으면 장가 가서 애 낳지 말라고 신부됐는고 하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고 애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안 하면 저러니까 신부됐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책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1권 2권까지 나왔어요 저도 저희 누나 수녀님한테 소개 받고 읽게 된 책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계속 이렇게 우리가 험담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죠 분명히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듯이 그 사람도 하느님께 사랑받는 것이죠 마테오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권리와 의무들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말 실제로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성직자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법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 특히 우리 교우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부분이죠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목자와 양떼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면서 각 신자는 교회 안에서 제각기 자기와 맡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다 아까 이야기한 카리스마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사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보면서 다른 이교 백성들과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을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결에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서로를 형제, 성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1세기 말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시간이 흔한 다음에 클레멘스 교황님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이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세기에 가서는 이 단어가 교회 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죠 평신도라는 단어는 히라버 라이코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라이코스라는 검색엔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주 보편된,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나초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레이맨이라고 해서 이렇게 엎드린 자, 누운 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용어는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측령을 통해서 그래서 전 유럽이 그리스도교화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신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신자였던 사람, 신자 아닌 사람이 구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교 백성과 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신분을 구분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코스라는 평신도라는 말을 성직자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자신의 자아의식, 모든 신자들의 근본적인 평등성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평등성 그리고 평신도의 특성과 사도직에 대한 자각을 새롭게 하게 되죠 공의회를 통해서 사실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렇고 본당에 가시면 신부님, 수녀님들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신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훨씬 더 성숙하고 완덕에 이른 삶을 삶을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분이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진정한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신도는 교회법적으로는 성직자가 아닌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신품성사를 받지 않은 신자 207조, 교회법 207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에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 부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수도자들, 수님들, 수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207조 2항에서 이야기하죠 이 양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 교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재가된 서원이나 그 밖의 거룩한 결혼을 통해 보금적 권고의 선서로서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복원되고 교회의 구원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교계조직에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이 수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도자 중에는 평신도 수도자도 있고 성직자 수도자도 있는 것이죠 수사신부님들 중에 서품을 받았거나 하는 분들은 성직자 수도자인 것이죠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3종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제직, 왕직, 예언직 그 중에 사제직을 특별한 직무를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가진 사제직을 직무사제직이라 부르고 일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직을 일반 사제직, 모편 사제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 평신도들은 성직자나 수도자와는 다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속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의 세속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이 평신도의 특성을 세속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생활 형태가 아니라 평신도가 수행하는 사도직의 그 내용과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사명 자체가 세속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이러한 복음 전파는 평신도들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평신도들은 가정과 사회 안에서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죠 가정을 성화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기술자나 전문인으로서 교사나 학자로서 또는 사업가나 경영인으로서 자신이 위치한 그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 성격이죠 그리고 평신도의 특이성이고 평신도 사도직의 고유한 분야입니다 사실 성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다 숫자도 적을 뿐더러 일하는 분야가 매우 환정되어 있죠 하지만 평신도들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자리하고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성직자, 수도자가 도달할 수 없는 모든 사회 분야에서 참으로 전문가가 되어서 그 세상을,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을 더욱 인간적이고 복음적으로 변화시킬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222조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신도들은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는 이만큼 하느님의 구원서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의문은 사람들이 그들 평신도를 통해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평신도들이 이 직무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이 사도직에 위임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직자를 만날 수 없는 곳에는 더더군다나 그렇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맡을 수 있는 교회의 직무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통치권 행사는 원래는 성직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허가된 상황 안에서 평신도들도 이 교회의 직무를 맡을 수 있죠 특히 적임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교회의 목자는 평신도들에게 교회의 직무를 일부 맡길 수 있고 기용할 수 있다고 교회법 228조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직과 관련돼서는 어떤 직무를 맡을 수 있느냐 평신도분들 하느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론, 평신도주의리나 이럴 때 원래 강론은 성직자에게 유보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평신도주의를 이럴 때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강론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교사가 될 수 있죠 부산교구도 지금 교리신학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교리교육을 받고 나면 교리교사로 활동할 수 있고 성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성교사 활동을 평신도들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신학과 성사를 가르치고 배울 권한도 있습니다 평신도 신학자분들 요즘 한국교회도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은희 엘레나 교수님 그분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고 계시죠 성화직무, 사제직에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받긴 합니다 하지만 신학생은 아직 소품 받기 전에 평신도니까요 그래서 연령과 자주를 갖춘 남자 평신도 중에서 독서직과 시종직이 수여될 수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사제직의 단계로서 독서직과 시종직을 수여받긴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부족한 곳에서는 말씀의 전례를 줄여야 할 수 있고요 예전에 공소회장님들처럼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성체분배, 성체분배권 교육을 받고 성체분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성직자가 없을 때에는 세례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는 나중에 세례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적절한 의향을 가지고 있으면 신자가 아닌 사람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례 성사를 다루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는 아주 특별하게는 성직자가 없는 곳에서는 혼인을 줄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규정이 까다롭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치의 직무, 다스린 직무, 왕직에 있어서는 우리 교구청에 있는 사무처장 및 서기 이런 역할을 평신도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 신부님들이 합니다만 평신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법 843조 보면 할 수 있고요 성직자가 아닌 신자들의 공립단체의 장, 교구대의원회의의 대의원, 평의의 의원, 사목평의의, 재무평의의 이런 데 위원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법권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나와서 교회법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법원의 합의제 판사도 평신도 중에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법을 전공해야겠죠 그리고 배심원, 성사보호검사, 서기, 공증관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가장 많은 숫자일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곳곳에 없는 곳 없이 다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평신도들이죠 그래서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 모든 그리스도계 신자들의 권리와 의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깊게 인식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기쁘게 이렇게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몇 분 됐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길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길게 됐다 그러네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느님 백성의 2부 교계제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